이제 사관학교 나왔던 확률통계고 문제가 덜어 괜찮아요 덜어 이제 괜찮긴 한데 내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좋은 이제 문제가 깜짝이야 1 2 3은 약간 고전적인 문제고 7번이 진짜 좋은 문제야 어 7번이 진짜 좋은 문제거든 자 이거 해서 이제 좀 하나씩 좀 자 간단해 좀 포인트만 좀 봅시다 자 여기 봐봐 너네 추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게요 자 무평균의 추정이야 자 무평균의 추정인데 얘는 사실 그냥 저스트 암기에요 완전 암기거든 구조가 그냥 이럴 거잖아 내가 크기가 n인표본을 딱 끄집어냈어 그럼 나만의 데이터가 생기죠 자 그러면서 x바라는 자표 본 평균이 있을 거고 네가 의존할 거는 네가 뽑아낸 그 평균이야 그치 거기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라는 걸 쓰는데 이 k라는 값을 우리가 보통 뭐 부르지 실외상수라고 부르고 퍼센트 값을 쓰는 거지 자 실외상수가 되고 자 퍼센트를 쓰는 거고 루트의 n분의 시그마 또는 s 둘 중에 주어진 거 하나만 쓰는 거고 자 그리고 주의할 거 이거 유라할 때 내가 되게 자세히 얘기했으니까 좀 말로 말할게요 x바가 뭘 따른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거야 왜 이미 너희는 그 오차를 구하는 과정에서 얘기할 땐 도입이 되긴 하나 연구가 된 결과를 그냥 넣고 쓰는 거기 때문에 너는 몰라요 잘 봐봐 x바이 분포를 안다는 것은 모집단을 완벽하게 안다는 거기 때문에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되고 그냥 추정 문제 나오면은 이거를 그냥 넣고 쓰는 그냥 저스트 암기가 되겠지 그냥 정말 계산 문제야 선생님 그럼 잘 생각해 봐 얘는 문제 포인트가 될 법한 건 이거야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실내 구간이 있어 실내 구간의 사이즈라는 것은 오차의 두 배니까 양 끝이 그냥 빼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기 때문에 오차의 두 배를 한다 요게 일단 첫 번째가 되고 자 그 다음 이 말 잘 들으세요 모든 실내 구간의 정중앙에는 무슨 평균이 있을까 표본 평균이 있을 거야 자 그러기 때문에 실내 구간의 정중앙에는 x바나 뭐 이제 모 비율이라고 치면 이제 표본 비율이 일단 존재한다 자 여기 일단 기본 논의가 되고 어 그래서 이제 이걸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오해 없이 그냥 거의 100% 암기라고 보시면 되요 그러니까 외워서 그냥 값을 잘 써나간다 이 얘기고 다른 부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어 나 사실 그 문제 풀다 좀 놀랬던 거는 참 읽어보자 왜 내가 놀래지 얘기해줄게 어느 도시 직장인들의 하루 동안 도보로 이동한 거리는 평균이 mkm 인데 표준편차가 시그마야 그러나서 36명이 하루 동안 도보로 이동한 거리의 총압은 216km 야 너무 많아요 그 조선시대 같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대로 봐 x1부터 쭉 가서 x에 36까지 다 더한 게 216이다 이렇게 일단 돼 있으니까 표본들의 합이 216니까 표본 평균은 뭐일 수밖에 없을까 6이죠 자 그래서 30 나눴을 때 x바가 6이다 이걸 일단 알게 된 거지 그럼 평균적으로 한 사람은 하루에 6km로 걸어간다는 거야 그러지 않을 거 너네 거의 활동량 200m잖아 절반은 화장실이고 절반은 절반은 냉장고 아니야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그래 나서 자 보니까 하루 동안 이동한 거리의 평균 m에 대한 신뢰를 90% 신뢰구원을 구했을 때 자 신뢰구원이 a부터 a 플러스 0.98이니까 그냥 저스트 계산이에요 그 밖에 없지 그럼 나는 이제 처음에 알 수 있는 거 신뢰구원의 정중앙 2분의 a 플러스 a 플러스 0.98을 했을 때 얘가 6이다 이거 먼저 풀면 되고 그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이제 m도 구하셔야 되고 m이 아니고 a를 일단 구하게 되겠지 그럼 뭐도 필요할까 시그마도 필요하죠 계산하시면 되잖아 그럼 시그마는 이러면 될 거 같아 a 값이 나오잖아 얘는 602 자 95% 1.96 자 루트의 36분의 시그마다 이거 풀면 되니까 당연히 구해지겠죠 저스트 계산이야 정말 계산이야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틀린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거든 왜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단원이기 때문이지 자 그런 이유가 있고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 있죠 자 2번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자 2번도 괜찮은데 어 내가 한번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분할하고 분배의 단계는 완벽하게 분리를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동일한 집합 내에서 같은 개수를 순차적으로 뽑아내면은 같은 개수끼리는 뭐가 자동으로 부여야 될까 순서가 부여가 되니까 자 순서를 무시할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자 문제 확인 한번 해볼게요 1부터 9까지 4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개 공을 같은 종류의 3상자에 3개씩 나누어 넣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상자 간에는 일단 구별이 되지 않는 상태야 자 근데 문제에서 보세요 한 상자에 들어있는 3개 공에 적힌 수의 합이 나머지보다 더 크도록이라 그랬으니까 아 3개의 합이 6개보다 커야 되니까 이걸 아무거나 이제 막 숨은 그림 찾기로 찍으시면 안 돼요 차라리 이게 맞거든 숫자가 1 2 쭉 가서 9까지 있으니까 전체 총합을 구해보면 45가 되잖아 그리고 또 가우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냐면 당연히 극단적인 경계를 먼저 설정할 거야 그럼 나는 뭘 해볼 거냐면 만약에 첫 번째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숫자들로만 구성이 된다는 것은 이렇거든요 9랑 8랑 7이야 선생님 잘 봐봐 9 8 7을 더하면 24에요 전체 숫자의 합은 45니까 남아있는 숫자의 합은 얼마일까 21인데 어 봐봐 얘는 합이 24지 얘가 더 크니까 얘는 맞단 소리야 아 그럼 이게 일단 경계로 쓸 때 맞단 소리고 자 그 다음 거 이럴 수 있지 않나 하나를 교체할 거야 9 8 6 이렇게 일단 해버리면은 자 얘 같은 경우는 합이 얼마가 되겠어요 23이 되지 그치 그 합이 하나 줄어들면서 오른쪽에 있는 거 합이 하나 뭐 할까 커지지 그럼 얘는 22가 되는 거야 어 그러면은 얘랑 얘는 절대로 자 얘는 같아질 수가 없다는 게 기본 논리야 그쵸 그 이상한 밖에 없어 그럼 결국 뭐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일단 나눠놓고 계산을 하시는데 너는 사실 이렇지 않나 이 경우랑 이 경우는 두 개의 경우에서 뭐 할까요 같아요 그게 답은 짝수야 그치 근데 이제 얘를 계산할 때는 얘가 들어있다고 쳐 남아있는 6개를 3개 3개 알아서 랜덤하게 나눠주면 되니까 6c3 곱하기 3c3 딱 쓰신 다음에 아 얘는 동일한 집합에서 같은 개수를 뽑았으니까 순서가 부여가 되니까 순서를 무시 합시다 까지 일단 가고 자 그리고 나서 일단 요게 한 세트니까 얘가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지 그래서 계산하시면 그냥 20이 되고 어 요건 이제 가볍게 괜찮은 문제지 어렵지 않구요 자 답은 20입니다 자 그리고 3번 여기 잠깐 보자 3번도 사실 별 소울은 없어요 별 소울 없는 게 어디선가 한 번쯤은 다들 봤던 스타일의 문제인 것 같아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어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있어요 자 각각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를 모두 일렬로 나열을 한다고 했으니까 자 전체를 세면 6 팩토리아의 720인데 객관식이니까 지금 별 상관이 없어 보여 자 그리고 나서 서로 이웃하는 두 카드에 적힌 수를 곱해서 만들어진 5개 숫자가 모두 짝수래요 자 곱이 자 모두 짝수야 야 그럼 잘 생각해봐 짝수랑 홀수 곱하면 짝수야 짝수랑 짝수 곱하면 짝수야 홀수랑 홀수 곱하면 무슨 숫까 홀수지 아 그러면은 짝수가 되는 경우는 너무 따질 게 많아 보이니까 차라리 이게 낫잖아 싶어 전체에서 전체에서 홀수랑 홀수가 이웃하는 경우는 뭐하면 될까 빼버리면 되니까 아 결국 그렇게 가도 좋으나 근데 우리 아까 이제 각을 잡았던 거야 전체 720인데 6권 쓰면 이거는 난 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럼 차라리 이만이랑 똑같은 건 이거거든 곱이 모두 짝수가 되려고 치면은 홀수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자 그럼 6권보다 이게 일단 맞거든요 아 홀수끼리는 이웃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단 맞고 우리 고전적으로 이런 처리 하잖아 홀수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 이웃해도 되는 짝수들 사이에 홀수를 그냥 한 개씩 끼워 넣으면 되는 거니까 자 예를 하나 좀 들어 볼게요 짝수 2랑 4랑 6이 있어요 이 사이에 지금 얘는 집어넣으면 되는데 2 4 6을 배치하는 방법수가 3 팩토리알 요렇게 일단 되지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해서 서로 다른 4개 자리가 있고 여기서 남아있는 1 3 5 3개니까 자 얘는 4c 3이 되고 걔네 배치하는 거 몇 팩토리알 3 팩토리알 요렇게 일단 되니까 자 6 6 4 라서 얘는 답이 얼마일까 144 고 이것도 뭐 객관식이라서 거의 안 틀렸을 거 주관식이었으면 살짝 좀 오답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 자 아무튼 이제 요정도 괜찮을 거 같아 자 답은 144 고요 자 4번 좀 별표임 치자 자 이 증명하는 문제가 레이지 계속 뭐 얘기를 하지만 너네 시험량 가서도 문제를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빠르거든요 자 이제 문제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 기억을 하겠지만 얘기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줄게 이 문제는 첫 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다음은 자연수 n에 대해서 방정식 a 플러스 b 플러시가 3n이야 그럼 너네 사실 이 표현 보면 가장 1차적으로 떠오르는 건 무슨 조합일까? 중복조합이 맞긴 한데 어 문제가 있어 일반적인 확률계산에서는 원래 중복조합을 쓰시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자 문제 한 얘기 보니까 자연수 a b c에 모든 순서상 중에서 자 거기로 했어요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한다 그랬지 자 너네 잘 들어봐 내가 한번 이 얘기한 적 있지 않나? 원래는 중복조합으로 확률계산 하시면 안 되지만은 얘는 표본 공간을 재구성하고 새롭게 만들어 준 거야 그럼 봐봐 중복조합으로 만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씩 선택한다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냥 확률이 다 어떤 상태를 인정이 될까? 같은 상태로 분포가 돼있다라고 인정하고 가는 거니까 걔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쵸 자 그러고 일단 가요 자 그랬을 때 자 보세요 내가 이제 선택한 그 순서상이 있어 자 순서상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할 때 선택한 순서상 a b c가 a 랑 b 또는 자 그리고 나서 자 a 이렇게 c 해가지고 대소관계 잡혀 있는데 이것 또는 이거니까 얘는 합사권이라서 너무 따질 게 많아 근데 왜 따질 게 많냐는 그러면 a 랑 b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a 랑 b 랑 자 c 를 다 더했을 때 3n 이란 값으로 자 얘는 결정이 돼 있으니까 사실 a 값 b 값 c 값이 싹 다 무슨 속인가 종속이라서 얘는 복잡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확인 한번 해볼게 만약에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다고 치면은 이 전체는 표본 공간의 원소 수를 가늠하는 행동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다 집어넣어 놓고 모든 확률이 다 균등하게 분배가 되니까 자 얘는 그런 사건을 갖다 이 얘기를 쓰는 거고 야 그럼 이렇지 않냐 얘가 어차피 1 이상이고 얘도 1 이상이고 얘도 1 이상이니까 빼기 3이다 이렇게 일단 쓰시면은 될 거고 그리고 나서 3h에 3n 마이너스 3 이렇게 일단 쓰시면은 자 계산해 주면은 3n 마이너스 1에 c에 2다 이렇게 일단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계산 한번 해보 어 맞지 그치 자 이렇게 일단 되고 자 그럼 계산해 주면은 얘는 3n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2 나누기 자 2가 되니까 요게 일단 원하는 상태야 자 이렇게 괜찮아 자 그럼 요게 잠깐 보자 이거를 뭐 나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싶진 않은데 어 요 과정 없이 바로 조합으로 쓸 수도 있어요 바로 조합으로 쓰는 방법은 이게 있거든 다 더해서 3n이라 그랬지 1하고 1하고 쭉 가서 1이 3n개가 있다고 쳐 그리고 빈칸 사이사이가 서로 다른 게 몇 개가 있을까 3n 마이너스 1개가 있을 거야 그 중에서 플러스 지번을 몇 개 선택하면 끝날까 두 개 선택하면 되니까 이거랑 사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괜히 주접도는데 그냥 쓰세요 그 왜 넌 익숙한 걸 써야지 그렇지 않아 이 중복 조합이 사실은 카운트 하는 거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순열 조합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조합이 중복 조합이고요 가장 일반적인 순열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그게 가장 상위 클래스야 그러기 때문에 보시면 나머지 약간 세분화해서 계산하는 이 정도 느낌이거든 그럼 어쨌거나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잘 들어봐 얘가 의미하는 것은 아 표본과 안에 원소를 이만큼 개수를 넣어놓고 각각 일단 확률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얘는 이거를 우리가 전체 원소 개수로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치 자 그렇게 나오신 거고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읽으세요 얘를 구하셔야 돼 근데 문제에도 아마 읽어보셨으니까 얘가 쉽지 않으니까 이걸 무슨 사건을 보자고 써놨을까 여사건을 보는 거야 여사건을 딱 본다고 치면은 a가 b 이하 이구요 a가 c 이하다 이렇게 일단 써지겠지 그러면서 저건 교집합이니까 곱사건이라서 이거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자 문제에서 힌트를 분명히 줬을 거야 자 보세요 자연수 k 에 대해서 k 가 1 이상 n 이하야 자 그럼 내가 이제 잠깐 써보죠 여기 보세요 제일 좋은 건 참여하는 태도야 근데 확률적인 계속 얘기죠 모르면은 뭐다 써보는 거야 하면서 패턴을 파악하는 게 최고예요 그럼 이게 맞지 않아 싶어 a 랑 b 랑 c 랑 더해서 3의 n이 돼야 되는 거 맞아 근데 문제에서 얘를 k라고 줬거든요 그 미지수를 잡은 거야 근데 얘가 당연히 1 이상인데 그럼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갈 수는 없거든요 왜 얘가 지금 여사건 내에서 제일 작아야 돼 근데 여기서 센스리 거야 제일 작다 이걸 생각하시면 힘들어지니까 언제가 제일 특수할까 셋 다 뭐 할 때일까 같을 때야 그래서 3n을 3으로 나누면 뭐가 있을까 n이 있지 그래서 결국 뭐냐면 얘가 지금 이 상태에서 n일 때까지 있을 거고 그럼 k 값을 어차피 해봤자 1부터 n까지 밖에 안 되니까 아 k일 때를 일반적으로 계산하신 다음에 자 얘는 n개 케이스를 그냥 다 시그마로 뭐 하시면 될까 더 하시면 된다는 거고 그래서 거기 나온 거죠 표현 중에서 나번은 n의 a의 여집합의 개수가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자 얘는 나번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나번을 잘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자 내가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볼게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가 k잖아 이거에 대해서 b 더하기 c라는 것은 3의 n이 마이너스 k가 돼요 그리고 자 이제 b라는 것은 얘가 k가 되면은 b가 아무래도 a 이상이 돼야 되니까 같을 때는 k가 있겠지 그럼 그럴 때 당시 c 같은 경우는 넘겨주면 3n 마이너스 몇 k가 되겠어? 2k야 자 그리고 이제 이럴 수 있어 a랑 b가 같아졌어요 얘를 하나 키우잖아 합이 일정하니까 얘는 하나 뭐 할까? 줄어들 거야 3n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이렇게 일단 줄겠지 이렇게 쭉 가시다가 가시다가 마지막에 이럴 수 있어 얘는 점점점 줄죠 줄다가 자 이제 이 c라는 값이 뭐랑 같아지는 경우가 있을까? k랑 같을 수가 있는데 어? k랑 같으면 대칭이지 그쵸 대칭이라서 얘도 이거 역시 3n 마이너스 2k 해가지고 이렇게나 경우가 나오는 거야 물론 이거 중복적으로 풀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 그치? 자 그런데 이렇게 써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 k부터 k 플러스 3n 마이너스 2k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그치? 자 결국에 내가 원하는 거는 얘네들의 개수야 다 1씩 커지니깐 자연수 개수를 카운트하는 것처럼 1부터 3n 마이너스 2k까지는 3n 마이너스 2k가 있고 이거에서 k 바로 직전은 k 마이너스 뭐가 있겠어요? 1이 있지 얘 계산해 주면은 3n 마이너스 3k 그래 나서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일단 되셔서 아 결국 k일 때 해당되는 순서쌍의 개수가 얘란 소리야 그럼 얘가 3n 마이너스 3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일단 되실 거고 자 이 시그마 값을 계산하시면은 자 여사권의 개수가 되니까 확률은 1 빼기 아까 구했던 얘 있죠 얘 분모에 까시고 분자의 얘를 올려버리시면 되겠지 그 시그마 계산하는 거 어렵지는 않아요 변수 분리 잘 해주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 관련된 거는 자 얘는 3n 플러스 1 말고 3k 이렇게 일단 있으니까 얘는 3n 플러스 1 곱하기 n이다 이렇게 써버리면 돼 1부터 n까지 n개라서 자 그리고 얘는 빼기 3에다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일단 쓰시고 자 집어넣어서 잔계산 좀 해주시면 되겠죠 뭐 그런 의미가 되겠지 자 여사권 쓴 거고 답은 96이 나옵니다 계산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봐봐 그럼 이거 역시 중요한 마인드는 뭘까 경계에요 언제 똑같을까 이걸 따지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k였어 b랑 c는 k보다 커야 돼 제일 경계가 b가 k일 때 c가 k일 때 이걸로 그냥 끝이 나네 그쵸 어차피 다 하나씩 순차적으로 있을 거니까 괜찮고요 자 그럼 괜찮고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죠 5번 잠깐 보자 나는 그냥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공모 이제 우리 문제 공모하는 거에 5번 같은 게 나오면은 사줄 거 같기는 해 나는 나 1번 안 사요 2번 안 사 3번 안 산다니까 왜 3번은 뭐 0이 철수로 그냥 비상이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난 사실 별로 근데 또 이제 나의 별로와 그들의 별로 너희들의 별로는 또 다르니까 별로 해도 그냥 해보는 거잖아 5번은 노력상 그림을 너무 많이 그려놨어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이게 무슨 포인트인지는 알 것 같은데 자 이거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너네 딱 이 그림을 보면 딱 느껴지는 게 하나 있죠 그림 보고 단어를 예측 한번 해봐 뭘 것 같아 야 너 누가 보고 스튜디오인지 알겠어 제발 도와주세요 그림을 보면 이거 왠지 무슨 느낌의 문제인 것 같아 길 찾는 문제 뭐 같은 것이 있는 수준 아닌 조합 뭐 그런 거 알겠어 다 예측을 하겠지 그래서 그래서 너무 사실 뻔한 거죠 근데 왜 뻔하다고 얘기하냐면은 절대 이 사관학교 시험도 공신력이 무리하지 않아 막 이상한 거 안 물어보거든요 너는 길 찾는 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또는 조합의 응용이기 때문에 너무 얕딱구리한 걸 낸다면 애들한테 너 한번 이제 우회전해별자 자연해별자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야 그렇잖아 그래서 문제 좀 나온 거 한번 보자 기억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 가는 거야 한 칸 한 칸 자 니은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간 얘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읽었으면 봅시다 마지막에 원점에 있는 점피를 두 점 5,5랑 6,4 중 어느 점도 지나지 않고 9,7로 이동시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일단 돼 있어 5,1,2,3,4,5 6,4야 그래서 잘 생각해봐 5,5랑 6,4는 동시에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 포인트야 그치? 왜 다 x,y가 다 증가하는 상태로 가는 거니까 얘랑 얘는 절대 동시에 지나갈 수가 없지 불가능이야 그럼 문제 원했던 건 이거야 9,7 지나가긴 하는데 5,5를 지나지 않아요 그리로 나서 자 얘는 6,4도 지나지 않아 그럼 지금 얘도 앉아 얘 피해가기엔 너무 힘들지 그치? 그럼 차라리 무슨 사건 쓰면 되니까? 그쵸 여사권이야 자 여사권을 쓰는데 자 보세요 여사권을 걸었을 때 이렇지 않나 싶어 5,5를 지나거나 6,4를 지나거나 하면 되는데 어? 문제가 있어요 5,5를 지난다 6,4를 지난다 해서 얘네들의 합집합은 자 일반적으로 계산할 땐 당연히 겹치는 거 빼야 되는데 지금은 뺄 수가 없어요 뺄 필요도 없고 빼지지도 않아 왜 겹치는 게 없기 때문이야 이 사건 두 개가 뭐가 되니까? 배반이지 그럼 이제 정말 계산밖에 안 나왔어 근데 계산할 때 9,7을 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일단 써보자 얘가 만약에 x번 나오고 얘가 y번 나왔다고 치면은 9,7이 되려고 치면은 x좌표 입장에서는 자 얘는 이거 한 번마다 x죠 얘는 몇 x야? 2x지 x 플러스에 2에 y 해가지고 얘가 아 이거 y라고 그냥 이거 이렇게 쓰자 헷갈릴 것 같아서 자 얘는 a, b라고 쓸게요 a 이렇게 일단 되지 얘가 뭐가 되시면 돼? 9야 a 플러스 b는 무슨 좌표일까요? y 좌표지 얘가 7이 되면 돼 10립 b가 얼마겠어? 2죠 그럼 a는 얼마야? 5야 그럼 결국에 기기기기기 니디 이러면 간다는 거야 근데 여기 안에 순서는 바뀔 상관이 없지 그래서 자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또는 조합을 써주면은 7c2가 되고 21이니까 이게 전체라는 거겠죠 이게 전체야 이거에서 이거에서 이 경우랑 이 경우 두 개를 뭐 하시면 될까? 빼시면 돼요 자 근데 잘 생각해봐 5,5를 지난다고? 그럼 너네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여기서 5,5까지 지나는 거 먼저 가시고 잊으면 안 되고 그 다음 또 가야 되잖아 갈 길이 멀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그럼 이제 얘는 좀 짜증만 나지 그냥 또 한 번 하면 되는데 자 괴산구조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5랑 5야 그럼 두 개 빼주면은 이 상태에서 B 같은 경우는 얼마야? 0이지 5? A는 뭐가 될까? 5야 그럼 기기기기기 하고 가는 거야 그럼 경우에서 몇 가지일까? 한 가지죠 얘는 한 가지에다가 안 끝났어 여기서는 뭐 직접 그려봐도 좋겠지만은 뭐 상관없지 상관없는데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사실 끝나지 않을까? 식서도 똑같아요 얘는 한 가지야 아 그래서 얘는 한 가지를 더 하시고 빼시고 얘 있지 자 6하고 4 보자 6하고 4야 또 연립해봐 A랑 B 나올 건데 자 B 같은 경우는 두 개 뺐을 때 2가 되고요 자 A는 5가 되니까 이거 역시 음? 아냐 아냐 B가 2고 아 A도 이거죠 A 얼마? 2죠 그럼 4C 얼마? 2니까 6가지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6가지야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얘를 주지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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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없지 자 확인 이렇게 가면 못 가요 그래서 얘도 몇 가지? 한 가지야 그래서 곱하기 1 하시면 되고 자 얘는 6가지니까 21에서 7을 빼면 얼마일까? 14지 그 답이 14가 되고 어 나는 사실 뭐 이게 그러니까 너네 기출문제 풀어봐 이게 봐봐 기출문제 풀어면 알겠지만 그 예전에 되게 유행하던 이제 그 스타일이 요런 게 되게 많았어요 기차는 방정식 쓰는 거 있지 최근에 안 나와서 그렇지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좀 뻔한 감은 없지 않아 있어 왜? 누구나 이 문제를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야 그치? 그래서 사실은 어렵지는 않나? 참 좋은 문제죠 그치? 자 그런 거고 자 그럼 6번 별표를 치자 자 얘들아 잘 봐봐 내가 한번 그 겨울에 확률통계 수업하면서 나는 사실 올해 개인적으로 올해 확률통계 수업이 제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치? 아무튼 그렇긴 하는데 내가 아마 이 얘기를 했을까? 모르면은 쓰는 게 최고예요 그렇지 않아? 이게 자꾸 막 뭐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거 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 간단한 게 야 잘 생각해봐 야 너네 그 수능 특강이나 순환수를 풀다 보면은 너무 의외로 잘 풀리거든요 이유는 단원이 적혀있어 진짜 큰일 나요 큰일 나 야 단원이 중복순환이야 그럼 너 아무 생각든지 무조건 중복순환을 풀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거든? 단원을 파악하는 게 먼저 문제야 그래서 그럼 얘는 뭐냐 6번에서는 문제 한번 읽어볼게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두 눈의 수의 최대 공략 수가 얼마야? 도와줘 1이지 그럼 두 개가 무슨 소라는 소릴까? 서로 줘야 아 그래? 나온 두 수의 눈의 합이 8일 확률이야 이 문제를 풀리면 초등학생이 잘 풀까? 중학생이 잘 풀까? 고등학생이 잘 풀까? 고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들은 조건방률을 몰라요 중학생은요? 여전히 몰라요 고등학생이야 근데 되게 단순 뭔 소리야 되게 단순한 마인드가 중요한 거야 내가 한번 수업하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 주사위 관련해서 모르면 뭐한다? 무조건 표만 그리면 돼요 그럼 얘도 차를 이게 맞지 근데 다 하진 않을게 1, 2, 3, 4, 5, 6 해가지고 다 그냥 칸을 칠해 너네 해봐 서로서 인간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다 표시를 합니다 그게 축소된 표본 공간이야 걔가 열심히 세운 23개가 나와 뭐 예를 들어서 빚지 말고 봐봐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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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칭이니까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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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 넘쳐 힘들어 그렇지 다 해 그리고 나서 그 중에 합이 뭐인 거 찾으면 될까? 그래 그 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세 가지야 두 가지야 그게 답이 25야 부친은 고등학생이 아니잖아 봐봐 그래서 얘는 답이 25야 그럼 나는 사실 이 생각도 들어 뭐 이제 이런 문제가 만약에 실제 수능에 나오면 이슈가 될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럴 거야 이슈가 될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막 온 동네 수학자들 다 튀어나온 거야 이건 과연 뭘까부터 시작해 그냥 모긴 모금 그냥 그려 최고야 진짜 주사위는 자 원래 기본 대원책이 뭐야 빠짐없이 꼼꼼하게 잘 이거 아니야? 그럼 빠짐없이 꼼꼼하게 잘하려면 주사위는 표가 최고예요 진짜 트러스트 미 진짜예요 그냥 그리는 게 최고야 뭔만 얘기했어? 괜찮지? 자 여러분들 답은 그렇고 자 7번 별표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7번 같은 문제를 공모를 넣잖아 바로 입금해요 일단 내 거야 바로 입금해 괜찮아 참 좋은 문제야 이게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봐 나도 한 가지 좀 솔직히 얘기해 주면 내가 확률 통계를 올해 제일 잘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너네 이거 개강 전에 6월달 시험 보고 나서 7월 6월 말 7월쯤이었거든요 그때 수분과 확률 통계 개정례가 처음부터까지 다 찍었어요 확통 거의 왕이었어 매에 확통만 하니까 아 이거구나 그게 이제 간혹 이런 게 수업하다 보면 너네 안 하면서 모르겠지만 나중에 과외하다 보면 알겠지만 네가 준비하지 않은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 준비하지 않은 말이 튀어나오는 것은 하다가 안목이 생기는 거야 그렇잖아 근데 내가 그 수업하다가 어떤 얘기를 딱 했던 기억이 있냐고 아침에 수업하다가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 원래 근본적으로 가장 카운팅할 때 가장 약간 상위에 있다 있는 것이 순열 중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조합조에는 중복조합이야 그럼 봐봐 대부분 모든 문제 해석은 큰 틀에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다 가능한 거야 그치? 왜? 사실은 가장 일반적인 상태거든 순서 있게 나열하되 같은 게 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게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상태지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이제 참 좋은 문제 그림같이 같은 종류의 검은 공이 각각 한 개 두 개 세 개가 들어있는 상자가 세 개가 있어요 자 얘는 공이 한 개 두 개 세 개 근데 여기 잠깐 보자 얘들아 이미 이거 이거 이거는 다 어떤 상자로 보는 게 맞을까? 그치 다른 상자 이유는 구별이 되고 있어요 공의 개수가 다르니까 이해하시죠? 자 그런 다음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여섯 개의 흰 공을 세 개의 상자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는데요 자 여섯 개의 흰 공이야 자 근데 문제 조건은 얘네가 다 공의 개수가 자 얘는 몇의 배수래요? 3의 배수가 되고 자 단 흰 공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상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건 0의 존재가 있다는 거지 그치? 기본적으로 나눠주는 컨셉이 맞는데 그럼 나는 사실 이럴 것 같아 이거를 딱 보자마자 이게 무슨 기호를 쓸까? 이걸 고민하면 이상한 사람이야 잘 모르면 뭐 한다? 해보는 거야 얘를 3의 배수를 만들고 싶어요 얘가 두 개를 더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어? 그치? 근데 나한테 있는 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니까 아 머릿속에 먼저 틀을 좀 짜고 하는 거야 여섯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되 쟤네들 간에 뭐가 없을까? 순서가 없으니까 아 그냥 집어넣는구나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 게 네 개지 자 이럴 수 있어 네 개, 빵 개일 수도 있어요 두 개, 얘 세 개로 만들면 한 개 얘 몇 개일까? 세 개일 수도 있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얘가 극단적으로 6이 대로 괜찮으니까 그치? 다섯 개일 수도 있고 얘는 한 개, 빵 개일 수도 있고 끝났어요 그치? 그럼 여기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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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런 애들이 있어 그래, 나는 조합으로 꼼꼼하게 할 거야 아주 좋은 생각이야 그치? 근데 너네 혹시 내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나 조합은 사실상 논리가 뭐할까? 똑같으니까 앞으로 푸나 뒤로 푸나 똑같은 얘기야 하지만 하우에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결국 논리가 이거거든? 여섯 개를 뿌리되 순서 없이 두 개, 네 개에서 파티션 끊겠다는 거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그래서 6팩토리얼 쓰시고 2팩, 4팩 한 것은 사실은 60어랑 똑같다는 걸까? 왜? 두 개 집어넣고 선택해서 집어넣고 그럼 알아서 들어가겠지 이 논리죠 그리고 얘 봐봐 얘는 조합으로 해도 좋아 해도 좋으나 자, 얘는 6팩토리얼 나누기 2팩, 몇 팩? 3팩 그 다음 얘는 그냥 60, 뭐가 제일 좋을까? 1이죠 왜? 이거 먼저 선택하면 끝나니까 그치? 다 더하시면은 81이고 나는 기대가 되는 문제야 이건 진짜 잘 만든 문제야 괜찮죠? 잘 기억하시고 안녕 그렇군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